글램핑 왔으면 불멍이 빠질 수 없겠죠? 예, 요즘은 젊은 애들이 불멍인가 그런 걸 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 거래. 좋네. 그럼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. 불 피웠으니까 멍 때리는 것도 좋대.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써도 힐링이 된대. 그러면 뭘 하느냐. 여기다가 또 내가 할려면 또 이렇게 쑤이익 불이 있어. 너도 한번 뿌려봐. 이게 뭐냐고 오라같이 나와. 내가 먼저 던질게. 하나, 둘, 셋. 좀 봐봐, 비켜봐봐. 이쪽에다. 오, 진짜 멋있다. 이게 무슨 색깔이야? 오, 완전 좀 오르라네. 오르라네, 진짜. 천번에. 뭐 거기 안 가고 욕설을 기면 되겠는데? 맞아. 거기에 왔겠거니 하면서 감상하면 되겠다. 정말.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자니 헤어질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데요. 내년에 오면 여기 말고 또 다른 컨셉으로 또 모시겠습니다. 내년에 또 기도해 보겠어요, 언니.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. 그렇지,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. 사랑해요. 좋아해요. LOL